오픈해시 캠퍼스 이용 방법을 좀 안내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1년 12월 22일 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사용하는 방식들도 좀 구조도 바뀌었고 일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초급 1, 2, 3, 4년 차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 이게 유치원 과정 4년이에요. 4년 학습 비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치원을 3살 만 3살부터 만 7살까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급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6년이죠. 초등학교 6년을 4년 과정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6년이지만 우리가 구성하는 커리큘럼은 4년 치에요. 4년을 6년 동안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빨리 4년 만에 끝내든가 이건 각자 학습자의 능력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뭐 프로그래밍 부분하고 글자가 좀 작은가요? 프로그래밍 로보틱스와 컴퓨터 과학 일반 그리고 자연과학 이게 초급 1, 2, 3, 4년 동안입니다. 동안 공부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셀로 되어 있는 것은 파란색 바탕이 있는 것은 우리 팀 주피트가 녹화를 한 영상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 셀로 되어 있는 것은 외국에서 영어로 주로 진행을 하는 강의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셀로 되어 있는 오렌지 색깔로 테두리가 있는 셀은 지도자가 함께 같이 학습자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초급 1, 2, 3, 4년 차이고 지금 현재 초급 1, 2, 3, 4년 차 과목은 대략 100개 전후인 것 같아요. 100개 전후이고 그리고 초급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 초급 1, 2, 3, 4년 차에서 프로그래밍과 로보틱스를 다루는데 주로 웹과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HTML이라든가 CSS라든가 자버스크립트에요. 여기에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니까 중급 1년 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 과정 있잖아요. 중등도 마찬가지 다시 좀 줄일게요. 중등도 1, 2, 3, 4, 4년 치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4년치 1, 2, 3, 4년 차까지 이쪽 오죠. 그리고 각 연도마다 학습의 주안점이 좀 다릅니다. 중등 1년 차에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와 그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와 그와 또 관련된 어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툴들을 주로 다뤄요. 그리고 파이썬도 좀 다르고 이게 중등 1년 차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영어나 수학이나 논리학도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영어 수학 논리학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봤을 때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등 2년 차에는 엘릭스와 피닉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스케일 언어도 마찬가지. 중등 2년 차에는 엘릭스, 하스케일 이게 주안점이 되고 그리고 머신러닝 왼쪽에서 진행을 하는 도로 구성이 됐어요. 물론 다른 과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긋이라든가 리눅스라든가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 컴퓨터 과학 일반 등등도 있죠. 긋과 리눅스도 별도의 과목으로 뽑았습니다. 중요하죠. 긋과 리눅스도. 그리고 중등 3년 차의 주안점은 러스트와 C 그리고 고랭귀지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초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물론 C샵이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런 것도 학습자가 원한다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된 좋은 강좌들을 이렇게 링크를 구성을 해뒀어요. 이런 링크들도 우리가 팀 제피터가 일단 공개된 강의들 중에서 그 품질이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강의들을 이렇게 웹어링크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이다. 이 정도면 정상급 품질이다. 라고 판단되는 것들로만 이렇게 과목들, 웹어링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든 강의들은 품질이 어떻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그렇게 중동 3년차는 러스트와 러스트 언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동 2년차는 엘릭스와 하스케일 중동 1년차는 자바스크립트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언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중동 4년차도 마찬가지와 하스케일, 엘릭스, 러스트, C 이 네 가지 언어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대학 과정에서 프로젝트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에서 쓰이는 언어가 이렇게 러스트, C 아 그거 빠졌군요. 고랭 고랭 하스케일, 엘릭스, 러스트, C 고랭, 그리고 파이썬 이에요. 그래서 중점을 두고 있는 언어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과목들도 좀 다릅니다. 중동 4년차에 들어와서는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스트럭추얼 과목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부분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대학 1, 2년차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 북클리나 MIT나 하버드나 스탠퍼드 등등 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목들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되는 과목들을 난이도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쉬운 것을 위에도 올리고 비교적 어려운 것들을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MIT 과목이 가장 많아요. 그게 대학 1, 2년차입니다. 스탠포드도 있고 예일과 카네기 멜론 유니버스티도 여기 또 들어올 겁니다.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목들도 좀 있죠. 있고 그리고 대학 1, 2년차에서는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것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머신러닝 툴이에요. 머신러닝 툴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대학 3, 4년차입니다. 3, 4년차에도 마찬가지 MIT 등의 과목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대학 3, 4년차에서는 코딩 실습이 있어요. 이렇게 코딩 실습에서 표준여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진행을 하는 코딩 실습이에요. 코딩 실습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유치원부터 중급 4년차 대학 1, 2년차까지 수업입니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우리 많은 컴퓨터의 과목들 MRT나 하버드나 등등의 이런 과목들과 우리가 자체 제작한 과목들과 러스트와 C와 등등의 과목들을 쭉 구성했잖아요. 이렇게 구성한 그리고 머신러닝 과목들도 이렇게 많이 구성을 했었죠. 머신러닝 과목을 구성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목표는 여기 있어요. 대학 3, 4년차에 있는 코딩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 영상 체킹하시면 코딩 실습에 대한 안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녹화중인 것들은 이렇게 진한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코딩이 진행중인 것들이고 그리고 코딩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은 모듈들은 이렇게 좀 옅은 바탕에 글자도 희미하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것과 진행중이지 않은 것들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여기 에피소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녹화 에피소드의 번호 1번부터 50번까지는 본인 인정 서명 인프라 그리고 350번부터 400번까지는 국가교통물류 인프라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고 다 링크 있으니까 링크들 하면은 실제 코딩하고 있는 과정들 소스코드 등등을 다 링크를 이렇게 됩니다. 소스코드는 얘기고요. 아마 오른쪽 여기다가 칸을 두고 기스에 소스코드를 땅땅땅땅 연결할 거예요. 이게 코딩 실습이고 이게 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이고 대학원 코딩 실습도 따로 또 있어요. 대학원 코딩 실습은 이거입니다. 이게 국가죠. 우리나라 정부죠. 우리나라 정부를 한번 전자동으로 전원해 보는 것 그게 대학원 코딩 실습입니다. 뭡니까? 대학 코딩 실습은 대학원 코딩 실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학 코딩 실습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학원 코딩 반자동입니다. 그러니까 반자동 국가 인프라죠. 완전 자동이 아니라 반자동 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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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색이 흰색이네요. 자 자 대충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강의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링크도 예를 들어서 요런 과목 보시면 요렇게 유튜브에서 링크 어때요? 이전에는 이전에는 요 링크를 따라가더라도 영상이 제대로 매칭이 안됐는데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링크 그러니까 링크 클릭했을 때 요렇게 강좌 목록이 나타납니다. 강좌 목록이 나타나는데 에피소드의 왼쪽 빈셀을 클릭하면 해당 강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전에는 잘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먹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나타나죠. 링크가 그러니까 각각의 각 에피소드 얘는 9분 39초짜리 영상이잖아요. 왼쪽 셀에다가 마우스를 두면 요렇게 유튜브 영상이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 부분을 되돌아가게 되겠네. 요게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이고 각 과목들도 다 그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바로 링크 들어가서 모든 과목들 모든 과정들 모든 에피소드를 다 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언제부터냐 하니까 2021년 20년 12월부터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팀 주피트가 만든 모든 과목들 모든 과목들이 다 공개 모드니까 혹시라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영상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이썬 머신러닝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은 중등 1년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등 1년차에서는 파이썬과 그리고 관련된 넌파이라든가 판다스와 같은 그런 도구들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중등 2년차에 와서 인공지능 입문 스탠포드 대학의 인공지능 입문 과목이에요. 요걸 우리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 녹화를 했습니다. 새로 녹화한 과목들 요런 것들이 쭉 추가가 돼요. 그리고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등등의 과목이 추가되고 그리고 중등 3년차에 와서 로보틱스 입문이라든가 등등등등의 머신러닝 과목들이 좀 난이도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CS221 요런 것들이죠. 이 사람은 앤드류 응 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세계에서 머신러닝 분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굉장히 좋은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4년차에서는 텐스플로우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텐스플로우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등등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대학 들어와서 또 머신러닝도 마찬가지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부분만 하더라도 대략 5년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난이도를 점점점점점 높여서 대학 3, 4년차에 와서는 지금의 MIT나 옥스포드 대학에서 다루는 정도의 수준을 다룰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영어수학 논리학 좀 볼게요. 영어수학 논리학은 유치원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부터 영어수학 논리학 논리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초급 1, 2, 3, 4년차 동안에 영어공부와 숫자와 논리 그죠? 숫자와 논리 공부 쭉 이어지고 그리고 중등 1, 2, 3, 4년차 동안에 마찬가지로 대수 알지블라죠? 알지블라 삼각함수 캐큘로스 람다 캐큘로스 등등 등등 을 다루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중등 4년차까지 중등 4년차까지 수학이 우리나라 대학의 대학의 교양 수학까지 쭉 마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중등 4년차를 마치면 우리나라 대학의 대학 2년 정도 대학 2학년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영어나 수학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영어 수학과 상당히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물론 강의는 지금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배우는 영문법하고는 좀 다듬 것이고 수학도 우리나라 수학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우리 머신러닝 쪽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학 방식이 그래서 미국식 수학 교재로 미국식 강의로 다 구성합니다. 우리가 녹화한 것도 파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녹화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색 테두리로 있는 것은 해외에서 녹화한 영어 강의들이에요. 토플라우지라든가 지오메트리 기아 등입니다. 그래서 영어 강의와 한국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섞여 있는데 어떤 경우든 교재는 다 영미식이에요. 미국식 영어 미국식 수학입니다. 영국식 수학 혹은 미국식 수학이에요. 왜 미국식 수학을 하느냐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여기 대학 1, 2년차 대학 1, 2년차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 MIT나 버클리나 하버드나 여기 강의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탠퍼드 스탠퍼드나 이런 쪽으로 머신러닝이라든가 컴퓨터 과학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수학들이 우리나라 수학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쪽 나라 미국식 수학이 맞아요. 여기 있는 MIT 등등의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학 과목을 새로 다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해서 대략 대학 1, 2년차까지 난이도별로 쭉쭉쭉쭉 다르게 수학 과목과 영어 과목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연과학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물리화학 생물입니다. 물리화학 생물도 현재 우리가 녹화한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녹화한 건 없고 해외에서 만들어진 칸 아카데미라든가 등등 에서 만든 어떤 자연과학 물리화학 과목들을 지금 언제 초급 4년차인가요? 초급 4년차부터 쭉 연결되도록 이어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자연과학 부분도 해외 과목들 뿐 아니라 우리가 자체 녹화한 과목들도 같이 추가해서 우리가 녹화한 팀 주피터가 만든 물리화학 생물 과목과 그리고 칸 아카데미 등에 만든 물리화학 생명과학 같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2021년 중으로 다 커리큘럼을 완성할 거에요. 자, 그리고 Git과 리눅스입니다. Git과 리눅스도 한 가지 별도의 커리큘럼 코스로 뽑아 놨어요. Git, 리눅스, 별도의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 과목이고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도 이렇게 별도의 과목으로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이 서로 연관되고 Git과 리눅스가 연관되니까 연관되는 것끼리 서로 뭉쳐 놨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현재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다 완성된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대략 60%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이렇게 지금까지의 활동처럼 강의 녹화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이 과목들이 추가도 되고 기존 과목들이 위치도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될 거에요. 2년 정도 더 작업을 다하면 100%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100%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할 것인가 그거는 기회에 있으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